하아 개새끼 또 정확하게 알고 전화했네 내다 그래 아니 저 저 뭐하나 여쭤보려구요 어 민원사항이 있는가봐 무슨 일이고 얘기해라 아니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계속 저한테 내꺼 하자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아하 내꺼 하자 예 저한테 내꺼 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예 형님 뭐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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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솔직히 좀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 혹시 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똥하나? 약하나? 예? 어 혹시 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약지이가? 혹시 뽕하고 이런 여자들 아니지?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뽕뽕을 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네 요새 아프리카 해갖고 돈 좀 해본다는 소문들었는갑다 아 저한테 얘기해 오까래가 어? 이지방데스라고 네 요새 아프리카 방송 해갖고 돈 좀 버니까네 어? 자꾸 네한테 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가르쳐주라 10원짜리 하나 안쓴다고 10원짜리 하나 안쓴다고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까요? 그래 정확하게 얘기해라 10원짜리 하나는 닌 안쓴다고 여자한테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내 주소번지를 잘못하자면 정확하게 아허허헤허허허헌 한 번에 차 하나를 알겠나 어디십니까 진짜 실제로 만났고 안 일주일 같이 있으면 퍼뜩 도망갈 것들이 근성도없는것들이 하하핳하핳핳핳하핳핳 핳하핳핳핳핳핳한 아 일팔을 막 시버리지 말고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내려오라케라 노포동까지 내가 태으러 갈테니까 아 아뇨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전무관님 어디십니까? 어? 어디십니까? 아 여 여 여 여 여 그 어떤 장면에 동생들 내러와서 밥 먹고 있다 누구하고예? 아 여 여 여 알제에 사이다. 김죽빵이라고 아 그거 자리하고 계십니까? 어 죽빵이라고 사이다에 있는 동생하고 예예 부산 시내 어마어마한 동생 내려와서 밥 먹고 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많이 온다 많이 와 아유 추보라 야 그 같이 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라 돈 안쓰니까 돈 안쓰도 만날 것 같으면 연락해라구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다 그만 예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일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오냐오냐 끝해라 들어가라 예예예 오 욕봐라 오냐 여성 심리학과 여